남편에게 섹스를 해준다고, 애를 낳아준다고 이야기하는 여자는 욕을 먹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시사회에서는 이 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콘돔이 없었기에 남편에게 섹스를 많이 해주면 결국 애를 낳아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해준다는 표현은 희생이나 손해를 암시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희생하거나 손해보면서 너를 위해 이것을 해주었으니까 너는 그 대가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결혼과 매춘의 공통점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화심리학은 이것을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다만 결혼의 진화를 설명할 때 매춘이라는 단어를 굳이 들이대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매춘에서는 장녀가 섹스를 해주는 대가로 손님이 돈을 지불합니다. 결혼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섹스를 어느 정도 독점적으로 해주는 대가로, 즉 자궁과 유방이라는 생리적 자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남편은 아내와 아내의 자식들에게 자원, 보호,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런 거래가 진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섹스를 많이 독점할수록 아내의 자식이 남편의 유전적 자식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춘과는 달리 결혼에서는 이런 거래가 당사자들의 의식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 여자에 대한 남자의 질투, 아내의 자식에 대한 남자의 부성애, 남자에 대한 여자의 사랑, 남자에 대한 여자의 질투와 같은 심리기제들에 의해 결혼이 성사되고 유지됩니다. 이런 심리기제들이 진화한 이유는 결혼을 통해 여자가 남자의 자원과 보호를 얻을 수 있고, 남자가 여자의 자궁을 어느 정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유전자를 복제하려면 자식을 낳아야 하고, 자식을 낳으려면 섹스를 해야 하는데, 남편과 섹스를 하는 것이 왜 해주는 것인지 이상하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여자도 유전자 복제를 위해서 섹스를 하는 것인데, 남편하고 하는 것이 무슨 희생이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좋은 유전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좋은 유전자란, 우월한 자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입니다. 우월한 남자의 정자로 자식이 태어나면 대체로 우월할 겁니다. 따라서 되도록 우월한 남자와 섹스를 하는 것이 여자에게 유리합니다. 남편이 대단히 우월하다면 그냥 남편하고 섹스를 하면 됩니다. 반면 남편이 열등하다면 우월한 남자와 바람을 피움으로써 더 우월한 자식이 태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열등한 남편과 섹스를 해서 임신하면 우월한 남자의 유전자를 얻을 기회를 날리는 겁니다. 여자가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꼴이기에 이것도 희생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가 열등한 남편과의 섹스를 어느 정도는 회피하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우월성과 열등성의 기준은 현대사회가 아니라 과거사회, 특히 사냥채집사회입니다. 진화심리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궁극원인, 진화시나리오, 선택압의 수준과 근접원인, 심리기제, 뇌회로의 수준을 짬뽕하기도 합니다. 이 두 수준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진화 가설은 열등한 남편과 섹스를 하면 좋은 유전자를 얻기 힘들다고 여자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회비용의 논리가 자연선택과정에서 작용하여 열등한 남편과의 섹스를 어느 정도는 회피하도록 만드는 심리기제가 진화했다는 가설입니다. 특히 배란기에 남편과의 섹스는 되도록 회피하고 우월한 남자와 섹스를 하면 좋은 유전자로 임신할 가능성을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가 다른 기간보다 배란기에 열등한 남편에게 성욕을 훨씬 덜 느끼고 오르가즘도 훨씬 덜 느끼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자의 오르가즘이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진화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배란기가 되면 여자가 열등한 남편 근처에 있을 때 정체불명의 통증을 느끼도록 진화했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그렇게 진화했다면 남편이 열등할수록 남편과는 섹스를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나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특히 배란기에는 더더욱 하기 싫을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경우에 아내가 남편에게 섹스를 해준 겁니다. 섹스를 하기 싫은데 남편이 졸라서 또는 남편이 실망할 것 같아서 해준 겁니다. 이것이 심리기제 수준의 설명입니다. 관련 심리기제들의 진화적 기원까지 고려해서 이야기하자면 아내가 열등한 남편에게 섹스를 해주면서 우월한 남자의 유전자로 임신할 가능성을 낮추었기에 여자가 희생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희생보다는 투자라는 단어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아내가 섹스를 안 해준다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와 아내의 자식을 돌봐주어야 할 진화론적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남편에게 섹스를 많이 해주면 좋은 유전자로 임신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다는 면에서는 여자에게 손해지만 남편의 자원과 보호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 투자의 대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콘돔이 판을 치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번식 손익 계산이 들어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자가 바람피울 때는 항상 콘돔을 쓴다면 열등한 남편과의 섹스를 회피하도록 만드는 심리기제가 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여자에게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피임이 보편화된 환경에서 여자가 진화한 기간은 진화론적 적도로 볼 때 아주 짧습니다. 남자는 섹스와 사랑이 분리될 수 있지만 여자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진화 가설들이 옳다면 여자도 섹스와 사랑이 어느 정도는 분리되는 겁니다. 남편이 열등하다면 남편을 많이 사랑하더라도 남편과는 왠지 섹스가 하기 싫을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란기에는 더더욱 하기 싫을 겁니다. 게다가 배란기가 되면 사랑하지도 않는 옆집 몸짱과 섹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레드필에서는 여자가 하기 싫어도 의무 방어전처럼 하는 섹스를 트랜삭셔널 섹스라고 부릅니다. 의무적 섹스 또는 해주는 섹스 또는 거래를 위한 섹스를 뜻합니다. 이것은 설거지녀가 퐁퐁남 남편에게 해주는 섹스입니다. 그에 대주되는 것이 배리데이셔널 섹스입니다. 이것은 즐기는 섹스 또는 진짜로 원해서 하는 섹스입니다. 설거지녀가 키 크고 잘생긴 테니스 코치와 즐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섹스로 빠지 못해 하는 섹스와는 다릅니다. 여러 연애 유튜버들에 따르면 사랑은 설거지 결혼의 해독제입니다. 물론 서로 많이 사랑할수록 서로를 아껴주기 때문에 갈등이 덜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남편을 몹시 사랑한다고 해서 열등한 남편의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로 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진화한 여자의 심리기제들을 사랑의 힘으로 사라지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진화 심리학은 숙명론입니다. 여자도 즐기려고 섹스를 하는데 해준다는 말이 웃기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소개한 진화 가설들이 옳다면 남편이 열등할수록 여자가 남편과의 섹스를 즐기기가 더 힘들 겁니다. 특히 배란기에는 더 힘들 겁니다. 우월한 남자가 주변에 얼쩡거린다면 더 힘들 겁니다. 이것이 좋은 유전자를 줄 수 없는 봉풍남의 비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